기상캐스터 배혜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의 구름만 많이 지나겠고요. 큰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.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.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경기 남부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.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며 봄 기운이 가득하겠습니다. 다음 주는 대체로 맑고 포근한 가운데 일교차 큰 날들이 많겠습니다.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날씨였습니다.